문 안 열어도 돼요? 너의 마음은 나를 향해 빛나고 물의 쌀 가득한 너를 단풍경이 나의 마음은 나를 향해 빛나는 게 나의 마음은 나를 향해 빛나는 게 내가 글자를 모르는 거고 이렇게 사지 놔라 계속 잠깐만요 잠깐만요 준비 좀 말씀 드릴게요 네 그렇게 해서 딱 잡았었고 잡았죠 잡았어 그리고 나서 나왔어 썬거 줘 그럼 접힌게 티가 나면 쎄거 줘 이거 열어주세요! 열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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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똑같은 거잖아. 애교적이 할 수 있는 거 같아요. 잠깐만요! 근데 종이 재질 자체가 다른데? 그냥 가시죠. 잘 먹었습니다. 그러면 형님 잠깐만 기다려. 바꿔줄게. 네! 열러주세요! 열러! 네, 알겠습니다. 손 한 번 벗겨봅시다. 눈이 한 번 벗겨봅시다. 손을 내준 거죠? 파이팅! 액션! 하나 둘 셋! 하나 둘 셋! 나의 품반에 놔라. 어. 한치 안. 한치 안 보고 있었어요. 지하철이세요? 하나 둘 셋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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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잡혀간 걸 아셨으면 놀라셨을 거라 무사하다고 알려드려야지. 그리고 우리 벌 한찬인지 수인인지 그놈 무사히 드려오는 거 같아. 그놈이 수인이고 내가 한천냐고 내가 한천냐고 이제 좀 외우지? 우리 나리께서 발이 넓으셔서 무슨 방도가 있을 것이다. 한천 내 이름 한천이라고 한천 따라해봐 따라해봐 어? 네 좋은데 약간 눈이 몰리는데 어?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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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코안이 수인은 몰려 어 어? 전인 좀 몰린다고요? 네 리퍼 한천인지 수인인지 그놈 부탁도 했고 그놈이 수인이고 내가 한천이라고 이제 좀 외우지? 내가 그대 아님 다시 어두워질까 그래요 멀어질수록 말아 누구야 그놈이 없는데 줄었을 행사